자, 타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펑!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이렇게 죽음해져구나... 자, 타운트 들어갑니다! 자, 타운트 들어갑니다! 자, 타운트 들어갑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역시 16강전 진출자답게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레인 나왔네... 와, 잠시만요 이거... 재경기! 재경기야 돼, 이거! 재경기야 돼! 재경기야 돼! 재경기야 돼! 재경기야 돼! 재경기야 돼! 여기서 상위 2명이 진출하게 되는데 공정자 갖고 3분이 남았습니다! 재경기야! 재경기야! 윤석현 선수 조심했어요! 하하하하